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밤에 SBS 예능 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에 출연했습니다. 대선주자들을 불러서 예능, 재미있게 프로그램 만들면서 대선주자의 이모저모도 따져보고 또 대선주자들의 사생활이나 또는 그의 평소의 생각들을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고 본인에 대한 노래실력 이런 것도 알아보고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정치인들의 그런 접근이어서 철옥도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제 이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질의응답 시간 가운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질문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게 뭐가 있냐 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먼저 혼밥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소통의 기본인데 윤 전 총장은 야당 인사, 언론인 또 격려가 필요한 국민 등과 두 끼를 먹더라도 한꺼번에 두 끼를 먹더라도 밥 먹으면서 소통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잘했던 잘못했던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을 직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밥도 문재인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국민 뒤에 쏙 숨어버리는 것이 문재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혼밥 문제에 관련해서 문재인이 혼밥 논란에 휩싸인 것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방중 첫날인 13일 저녁에서 14일 그러니까 2017년 12월 13일과 14일 아침에도 중국 측 인사와 식사 약속을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이 상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이 중국 측으로부터 외교 의전상 계속해서 홀대를 받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청와대는 홀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중국으로부터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우리끼리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건 혼밥은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해서 또 한국 대통령에게 일종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사인을 주기 위해서 핵심 인사들이 다 다른 지방으로 가버리거나 일정이 있다고 해서 피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중국에 아주 모욕을 당해왔다 하는 그런 강한 비판이 있었고 그 뒤에도 수행원들 또 기자들이 폭행까지 당해서 그야말로 망신을 대대적으로 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혼밥 소문은 1년 뒤인 2018년 12월에 또다시 불거졌는데 그때 국회의장이었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문 대통령에게 혼밥 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희상 당시 의장이 혼밥 하시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에게는 아주 모욕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비공개 오찬 만찬이 많다며 혼밥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분석은 달랐던 것입니다. 취임 이후 대통령의 식사회동은 한 600일간이 되는데 1,800기, 3기니까 1,800기 중에 100회 정도에 식사회동이 100회 정도에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중 한 번만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밥을 먹은 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일 중 한 번만. 그러니까 너무 띄엄띄엄 밥을 먹었으니까 이게 혼밥이 많을 거다. 혼밥이라고 해서 문재인 혼자만 먹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의 참모나 이런 것과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 대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덜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데 공개적으로 밥을 먹은 일은 6일 중에 다 한 번 먹은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혼밥 지적을 아주 민감해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희상 의장은 2021년 4월에 당시 혼밥 발음 때문에 이후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불렀다. 안 부르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밥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 방역 문제, 인사 문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도 뭐가 잘 되고 있다. 방역도 잘 되고 있다. 경제도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물 들어왔을 때 뱉어오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덥니다. 고용 사정도 아주 안 좋았을 때 고용 질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고용 통계적으로는 마사지를 해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사실 아주 악화된 고용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 질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뉴스도 안 듣나 신문도 안 보나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밥을 해서 그렇다. 하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만 먹어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저런 세간의 여론을 들으면 적어도 저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아주 동떨해진 발언들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해진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문재인은 청와대의 구중군군에 갇혀 있다. 밥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고 있으니까 더욱더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도 그게 잘못한 것인지 그게 국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숨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앞에 숨어버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혼밥을 하지 않겠다. 이런 데다가 거기다가 절대로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면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또 해명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3번 국회의사당 역 3번 출구에 거기 빈소를 차려 놔놓고 전국 각지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아픔 고통에 함께 느끼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짜장면이라도 보내드려갖고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게 해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언급도 없고 고용사정이나 경제사정이나 심지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그래서 시신까지 소각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형 또는 자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우리 동생의 죽음을 풀어달라 해명해달라 진실을 교명해달라 이러는데 그 아들이 손편지를 써서 보내면 딱 A4 용지에 타입을 치가지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또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겁니다. 딱 숨어버린다 숨어버린다 하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막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일치의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모더나하고 계약해가지고 4천만 해분이 들어온다 이런 선전을 하는데 정작 코로나 들어와야 할 모더나가 안 들어와서 이제 곳곳에서 아웃성기 할 때는 싹 숨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다.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검찰 장악한다 이런 부분이 있데도 입을 꼭 다물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치 현안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갑갑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정말 분노하거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쏙 숨어버리고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딱 두 가지 안 하겠다 하는 게 혼밥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그동안 문재인은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청와대 들어가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광화문에 청사도 옮기고 그러면서 퇴근 시간에 직장인들과 만나서 막걸리, 맥주잔도 기울이면서 함께 대화하겠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구에서 또는 광화문 입구에서 문재인 물러가려고 소통하고 과함 지르고 시위 부릴 사람들 있으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대부분 고발, 고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이게 문재인의 실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는 문재인처럼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격탄을 그렇게 문재인에게 쏜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